말구... 걔가 다시 하자고! 어딨는 거야? 우돈이고 선고이면 다 필요 없으니까 두루 다 가져봐! 이제 그만해, 정보원. 경찰한테 맡기자. 안돼! 정말 죽은 걸까? 살아 있다면 내가 찾았을 거야. 자기 목표를 위해서... 나 먼저 씻고 잘게. 부동이. 결제할 게 있어요? 여긴 제 남편이에요. 여긴 제 남편이에요. 여긴 제 남편이에요. 주여서가 나한테 솔직했다면 난 정고원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도도희씨도 조심해요 대먼을 사랑한 인간의 말로는 이런 거니까 나 알아야겠어 아빠가 무슨 계약을 한 건지 농담이에요 농담 도도희씨는 행복하길 바라요 이게 다 계약한 사람들의 이름이었어 우리 아빠 이름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지옥이 됐어 우리 크리스마스 트릿 오늘 완성할까 정고원 그렇게 나의 구원은 사라졌다 내 품에